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상가임대수입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의 신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요. 화면 왼쪽에 보이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펼칩니다.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이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 부분에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 보기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신고 안내자료 탭을 보면 임대사업장 별로 연간 수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사례에는 임대사업장이 두 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임대수입 합계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를 선택하지 않고 경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어떤 경비율이 적용될지 보여지는데요. 지금 화면 사례의 신고자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기준이라고 적혀있는 신고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금액을 다시 보면요. 지금 화면은 임대사업장이 모두 간이과세 사업장이라서 임대수입금액만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사례는 다른 사례고요. 임대사업장이 모두 일반과세인 경우인데요. 수입금액에 보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수입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요. 이 신고 안내자료 화면에서는 신고인의 임대소득뿐 아니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화면 사례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신고 안내자료를 보면 화면 사례는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도 바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일괄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영수증 바로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전 확인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고인에게 소득이 두 가지 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를 이용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 탭에 있는 정기 신고를 클릭하면 이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신고서 작성 화면의 전체 흐름을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임대소득자가 작성하게 될 서식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화면하고 같습니다. 이걸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하고 비교해 볼 건데요. 홈택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보면 3단계인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까지는 계산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인 종합소득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신고서 4단계 이후 부분이 계산 과정에서는 소득 공제 적용에서부터 결정세액 단계까지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보면 홈택스 신고서에서는 신고인의 소득 금액 작성 부분에 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득 금액이 확실해야지 이후 세금 계산도 맞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서는 신고인의 소득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임대수익 금액에서 임대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세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필요 경비로 빼줘서 계산하는 단순 경비율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임대사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간편장부에 작성해서 이 장부상 비용 합계 금액을 필요 경비로 빼주는 간편장부 방식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문제 없고요. 신고인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들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번 신고서에서는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거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력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고 맞으면 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 팝업창에서 지금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팝업창에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고인의 소득종류에는 이미 V체크돼 있으니까요. 체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혹시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체크하는 방법만 잠깐 살펴보면요. 만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수입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요. 만일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분리과세 방식이 아니라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표시하면 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있어서 분리과세로 신고할 건데 이 일반 신고서에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싶다면 분리과세 소득 부분에 V체크하면 되고요. 이제 신고할 소득종류 선택을 모두 마치고 적용해 주면 신고서 작성 화면에 신고인 정보가 불려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신고인의 소득종류에 선택했던 소득들이 체크된 것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임대업하고 근로소득에 체크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인 기본정보 부분에서 신고인 핸드폰 번호는 직접 입력해 주고요. 화면을 내려보면 신고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장 두 곳에 대한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 두 사업장은 모두 부동산임대업 해당 사업장이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으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신고 유형을 변경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신고 유형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싶은 사업장의 부위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신고 유형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신고 유형 항목을 보면 현재는 간편장부 이용 신고로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서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단순 경비율 신고 시 주의사항 팝업창이 보여지는데요. 확인 처리해 주면 방금 선택해 준 사업장 신고 유형이 단순 경비율 신고로 바뀐 것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신고해야 할 임대사업장 두 곳이 각각 신고 유형이 다른데요. 이렇게 사업장 별로 신고 유형을 다르게 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신고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임대사업장 별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제 첫 화면에서 확인할 부분 모두 확인됐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화면부터 신고서 작성이 시작되는 거고요. 먼저 사업장 별 소득 금액을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단순 경비율 방식하고 간편장부 방식에 대해서 모두 확인해 볼 거고요. 이 부분에서부터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부분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